으아하핳핳핳핳핳핳핳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누더지 입니다 또 오버지로 돌아왔어요 또 오버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기가 어쨌든 경쟁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빠데로 들어왔구요 빠데로 들어왔구요 당님의 빠데로가 경쟁전보다 쉬울거란 생각은 갖고있습니다 이거 더 쉽더라구요 진짜 경쟁전보다 더 쉽더라구요 빠데로가 골고루 이 영웅 저 영웅 골고루 플레이하기 하고 있어요 한가지 영웅만 엄청 플레이하면 안되잖아요 일단 캐리어 프로파일 보자 이거 따라잡히고 있는지 안잡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기바 3시간이지 그 3시간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고민되네 어 나 봤어 나 봤어 저기 시메트라이자 나 봤어 오케이 오우 오오 오오 오우 아 내가 막혔어 아 난 로독을 노려야되겠어 아 나 누구나 때린거야 아아 오우 아직 안 끝났어 아직 4분 넘게 남았다고 빨리 가죠 그쩍 아 메이트렉츠를 막았지 라인이 있어야돼 뭐야 아 오오오 아 아 흫 진짜 이거 역시 이거 시메트라 포탑이 시메트라 포탑이 신경 써야지 내가 시메트라 싫어하는 이유가 이거지 시메트라 아예 안해요 저는 저는 죽어야 돼 힐 설치하고 화물이었어 아 오 잘했어 아 섭취하네 파라 잘했네 뭐야 점령 못했어 형 너는 가자 앞으로 전진하세요 어디에요? 아아 아 아 아 진짜 그놈의 포탑 아 진짜 포탑있다 저기 시메트라의 포탑 조심해라 아 진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시메트라의 포탑이 있다 저기 오 됐구나? 오케이 어딨어? 오 잘했어 빨리 가면 옮겨야지 이리와 오케이 포탑도 설치했지 포탑 어디있어 일단 시멘트라부터 죽이자 아 시멘트라라도 죽이자 아 진짜 역시 제 솔더 실력 쓰레기죠 오? 오 나 딱 봤어 이거 뭐야 알겠어 오오 딱 존자리 피했네 제가 어 아 아 아 똥포탑 아 아 똥포탑이야? 와 진짜 저씨 야 솔더를 잘살겠다 진짜 코멘트라 계속 뒤지기만 했는데 와 여러분들 100% 있다 아 아 있네 저기봐 저기 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궁 사용해야 되겠네 안되겠다 궁 사용해야 되겠다 궁 사용해야 되겠다 궁 사용해야 되겠다 아 아 이거 이게 우버워치 첫판이니까 감을 제대로 불쩍 죽어버릴게 와아아 나 궁 사용하고싶은데 좋은 자리가 아니라서 미안해 아 뭐야 이 사람 안 죽네 아 아 아 오버워치 너무 안되는데 알았어 알았어 얘는 뭐하는거야 가야되는데 왜 뭐이래 어 뭐야 잘가 으이씨 아 아 로드워그 로드워그 인성 어 아 진짜 디바로드 로시오르 밀치키만 로드워그 죽여버려 로드워그 밀고 들어가 그냥 밀고 들어가 전멸해 로드워그 오케 잘했어 나이스 와 와 그렇게 오래갈리진 않았네 이사람 파티 보자 그러면 두명 잘했네 예 끝났고 이번판은 몇판도 해도 되겠다 이거 너무 빨리 끝난다 아 나 빠데도 감을 이러면 나 오버워치로 어떻게 해 경쟁이 어려워 경쟁이 어려워가지고 아 이제 더이상 경쟁 안되겠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빠데를 했는데 빠데도 이제 감이 이러면 어떻게 해 아 이거 플레이어가 충분해서 안된다 플레이어가 부족해서 안된다 아 충분한다니 아 진짜 이거 캐리어 프로파일 이거 높아지는거 맞어? 높아지는거 맞겠지 아니 경쟁전에서만 적용되나 저기 음 어 단팔 시작하기 기다리면서 라인하르트를 하지 오 요즘사람들이 빠데를 경쟁보다 많이 해가지고 이거 경쟁전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이거 사람이 찾는데 기다려야되요 기다리는게 얼마나 기다리는게 얼마나 오래걸리는데 음 여기 하자 이거 해놓자 누구있어 이쪽에 혹시 모르니까 방패 그나저나 쏠조는 어딨냐 쏠조 있다는데 여기 안에있나 어 여기 안에있냐 어 여기 안에있냐 저사람 저사람 하지도 않고 역시 통과해버리지 소원지점이라고 졸저 거기 가만있기만 할거야? 아 뭐야 저번에 나갔네 저번에 나갔네 그냥 가자 나도 도망갈래 난 뭐 고른 애도 없죠 이 쯤에 있을래? 와 방패 대체 얼마나 큰거야 이거 도로 한가운데 다 막을정전에 와 이거 빙글빙글 돌다 이거 라인한테 다리 봐라 와우 뭔 안부수지는 의자야 이거? 무슨 의자가 그렇게 딱딱해? 3변판도 들어오면 아마 다음판 시작할거야 오! 시작했다! 오케이! 오케이! 게임 찾았었대! 나이스! 이번 판에 누가 할까? 루트 66 디펜드 수비 영역으로 누가 나 바스틱 하려고 했는데 야 우리 조합 왜이렇게 안좋아 조합 왜이렇게 안맞춰 너는 왜이렇게 조합 안맞춰 조합맞춰야지 어 잘했다 난 탱크할게 그러면 탱크해서 누구랄까 얘? 아니면 얘 둘째 하나 골라 어 왜 미샤겠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나 얘로 할게 그냥 아! 다른 애들도 골고루 하겠다고 했는데 얘로 해도 괜찮으려나? 어쨌든 뭐 오케이! 가자! 얼른 얼른 아 난 공격하기 하고싶은데 난 공격하기 하고싶은데 이거 수비를 해야돼? 어 저쪽도 못하는 편은 아닌거 같아 저기 한 14레벨인가 19레벨정도 되는 사람 제외하고 위장하는거일수도 있어 계정이 두개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레벨이 낮은 편이다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는 계정이 한 28레벨 하나는 계정레벨이 지금 레벨일걸요? 100레벨 넘어서 오케이 다들 다들 이쪽있네 이쪽에서 싸울게 바스티언이다 저기 바스티언있네 아 내가 싫어하는 송브라가 있어 저기 어 송브라 죽었대 나이스 바스티언 안녕 안녕 잘가 잘가 우와 바스티언있네 바스티언 내가 처리한다 바스티언 내가 잡는다 바스티언 내가 잡는다 바스티언 어디있는거야 바스티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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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만 잘 사용하면 된다 국만 잘 사용하면 두명? 최소? 아니아니 최소한명 많이 죽일거란 기대하지마자 많이 죽일거란 기대는 없어 많이 죽이면 좋은데 어...여기 바스티어 어디서 죽었나 위치 확인해보자 밑에서 죽었네 어딨어? 야 우리 바스티어 죽인놈 어딨어? D 뭐야 어디로 보내야되지? 이쪽에도 몇명있고 저쪽에도 몇명있고 어 그래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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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갓 진짜 이런나봐 아 어 쟤 얼마나 때리는데 왜 안죽어 쟤 와 나 감 진짜 이렇다 오버워치 망했다 저 지금 몇명 있길래 한명 두명 두명이면 괜찮아 이거 얼른가 아 아 역시 인성쓰레기 잘가 아까 날 죽인거 날 죽일 뻔한 녀석 상대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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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포탑 아니네 다행이다 뭐야 뭐야 왜 여기로 보낼 크앙 이거 빠델 빠델할 때 상대편 실력이 웃겨? 야 이 주변에 솜브라 있다 얘들아 이거 성격교육 좀 받아야 되는 솜브라가 있다 아 아니네 바스턴이네 아 이거 먹어 야 이거 빼서 가면 어떡해 그래 지도 좋았어 어디 먹으러 가려고 킬 먹게 틀렸어 너네 2명 있나? 일로 보내야지 잘가 1명 저술저음 저술저 아우 바라야 니가 잘 막아야 된다 너 궁극기 썼잖아 왜 안막아 제발 막았다고 해 막았다고 해 막았어? 막았어? 막아냐고 막아냐고 오기만 해라 나 가만히 있지 않는다 오케이 두번 연속 우승 아 나 궁극기를 사용하지가 못해 아 감 잃었어 아 나 공격.. 나 이 맵에서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을 안해 경쟁전을 해야 되거든 공격도 가능한데 공격도 가능한데 공격도 가능한데 근데 그게 어 공격도 가능한데 근데 이거 플레이어가 나가면 그러면 이거 경기를 할 수 없어요 짜증나는게 경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팀은 좋은 팀원 이렇게 칭찬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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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 잘했어 6 7 6 5 4 3 2 1 0 거봐 이거 이거 플레이어가 부족해서 다른 게임 샀는데 있잖아 아 항상 결과가 똑같지 이리 한번 해보자 이리 한번 해보자 쏴 보시지 아 얘 사전거리 짧구나 맞다 아 아 폭탄 잘못했어 아 헉 비임 먹고 다시 나간다 야 이리와 야 이리와 이 사기꾸나 어 야 바로 찾았네 왜 이렇게 빨리 찾아 이런 일은 처음이네 아 제발 뭐 공격하는데 공격하는데 제발 뭐 공격하는데라도 나 뭐 공격하고 싶다 나 이거 수비하는 것도 좋은데 게임 취소된거 아니지? 뭐길래? 제발 공격이라 해 공격 공격이라 해줘 공격이다 나이스 뭐야 마이크 끼고 살아있네 방해 안할게 방해 안할테니까 실컷 마이크 끼고 얘기해 아 난 그 루트 루트 66에서 공격하고 싶은데 거기 그 맵이 재밌거든 오호 맥크림이 마이크림 꼈군 그쵸? 우리 팀 탱크 3명 조화 안 맞다 우리 팀 조화 안 맞는다 우리 팀 힐러 한 명밖에 없어 내가 바꿔줄까? 힐러 못하는데 조화 안 맞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지 조화 안 맞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지 조화 안 맞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지 그쵸? 라인 방댁 덕분에 이거 방댁자 든든하죠? 라인 방댁 너무 세가지고 2천 그거 언제 부순이야 대체 언제 부순이야 그만 너네 저리가 아 아 어쨌든 오리사 밀쳤다 오리사 제발 오리사 죽였어? 오리사 어떻게 됐는데? 오리사 밀쳤잖아 오리사 어떻게 됐는데 도망갔어? 와 와 진짜 어떤 어떤 방법으로 얜 도망갔네 와 진짜 저 일러 못해요 와 얼른 가야 되는데 원래 나라도 여기에서 시선 끌게 여기 시메틀 없지? 오 저리가 너네 아아 아아 아 제발 조화 아 다른애를 하고 싶은데 너네가 조화 안 맞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잖아 와 진짜 나 힐 해 난 힐 하고 있어 아 나도 죽이고싶다 얘 힐 해 힐 해 힐 해 야 여기 뭐해서 힐 해야지 뭐해 잘했어 나도 죽이고싶다 야 제발 빨리 오오 아 안오네 내가 오버한다 힐은 걱정마세요 제가 힐 해줄게요 힐은 제가 해주고 있으니까 야 라인 딱 힐러들만 쓸어버린 녀석 뭐야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이마절마 다하네 여기 벽타기로 아 근데 나 혼자네 나 혼자서 가기 좀 그런데 여기 모여봐 여기 모여봐 여기 모여봐 뭐야 어어 여기 죽여버리기 딱 좋지 두쨔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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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바 와바 아아아악 아 얘 피 없었는데 쟤 피 없었는데 naj 라인 라인 수고한다 아 잠깐만 아 이건데 이것도 이것도 설마 순식간에 끝나는 거 아니지 너무 빨리 끝나는 것도 그렇거잖아 야 나 아무것도 안했잖아 야 나 아무것도 안했잖아 야 너 뭘 좀 해야지 야 라인 멋졌다 힐러도 고생 많았고 파라도 잘했어 오 한 표만 더 얻으면 라인 가능한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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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간없네 시간이 다 됐다 이제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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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